2023년 2월 셋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부석순.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흥몬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K-POP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부석순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네,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! 아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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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매! 도래 속에 긴 것들은 다 외에 잘라 보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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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우해 또또또또해 아등바등 또 외에 이 저리쳐 외에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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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! 우린 다 이어폰 꺼분전빛! 필요한 모두 다 텐션萌 Puppance! 힘을 좀 내어 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다 못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희내지 뭐 어쩔겠어 I'm fighting, I'm fighting